고기서 주시면 됩니다. 정말 새로운 도전입니다. 류승용 씨, 7년의 밤을 통해서 새로운 변신 기대해보면서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있는 눈빛으로 많은 표현을 해주실 류승용 씨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장동건 씨 모십니다. 두 분이 7년의 밤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시선, 우리 류승용 씨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영화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악연으로 만나지만 오늘 두 분은 수트 모델로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정면 앞쪽도 좀 봐주시고요. 류승용 씨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건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티를 만났다. 역대급 변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면 아래쪽 한 번만 봐주시고요. 그 기세에 직접 급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경표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경표 씨 요즘 정말 드라마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침면의 밤을 통해서 또 어떤 변심을 표현해 주실지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롱쿠트를 굉장히 멋스럽게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표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네, 우리 류승용 씨와 장동건 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년의 밤의 새해 주력분들입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세 분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인데요. 세 분이 함께 있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정면 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인상이 정말 선하시죠. 예, 조금만 더 가까이 내 눈 서주시고요. 시선, 우리 류승용 씨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고 3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7년의 밤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7년의 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색되어 주신 감독님과 새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olítica